안녕하세요 책읽을 쓰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유실 중편소설입니다. 주인공은 당뇨가 있고 폐가 좋지 않은 중노인으로 매일 아침 인슐린 주사를 맞고 하루 3번 약을 먹고 운동을 하며 단조롭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만 성적으로 아내에게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과음을 하고 여자와 외도를 한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생명주의 즉 삶의 근원적인 활력으로서의 야성 및 성본능을 중시하고 인간의 참다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유실 지연이 박완서 갈증 때문에 깨어났다. 허둥대며 휘젓는 손끝에 쉽게 물조전자가 만져졌다. 그 무게가 불같은 갈증의 무게를 풀어줄 만큼 싫어한 게 우선 반가웠다. 침이 여처럼 끈끈하게 말라붙어 있어 물맛은 들척지거냈다. 그는 화급하고도 불쾌한 새벽의 물맛은 실로 오래간만이었다. 단숨에 물조전자를 비우고 나서 갑자기 되살아난 새벽의 물맛 때문에 그는 싸늘하게 긴장했다. 그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김경태 씨가 중증의 당뇨병이란 진단을 받은 것은 5년 전이었다. 갈증 말고 무력감도 심상치 않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쉰 줄에 들어서 있어서 무력감쯤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만했다. 새벽에도 그 물건이 말을 듣지 않더란 서글픈 하소연쯤은 같은 연배의 친구들 사이에선 보통 있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서글픈 나이였다. 그렇다고 순전히 갈증 때문에 병원에 간 건 아니었다. 그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그것은 그 나이까지 병원 신세진 일이 없고 어쩌다 걸리는 감기에도 약 쓰지 않고 버틴다는 걸로 과시하고 으스대기를 좋아했으니까 집이 이웃인 친구가 운전을 배우러 다니더니 새로 차를 사서 이른 새벽이면 교회로 몰고 가 한바퀴씩 돌고 왔다. 운전에 어지간히 자신이 생기고부터는 김경태 씨한테도 같이 가자고 졸라댔다. 새벽의 스카이웨이, 새벽의 강변노, 새벽의 수요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였다. 그 나이에 운전 배우는 친구를 명제초간다고 맞득 찬아하던 그도 어느 틈인지 달콤한 게임에 빠지듯이 친구와 더불어 새벽 드라이브하는 맛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일요일이어서 꽤 멀리까지 서울을 벗어난 이 날이었다. 단풍이 자지러지게 고운 산모통이를 도는데 아까부터 마렵던 오줌이 갑자기 쌀 것처럼 급해졌다. 차를 세우고 물마른 도랑으로 내려섰다. 바지춤을 해치렸는데 친구도 따라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는 극에 가슴이 내려앉도록 실었다. 변두리 고지대의 수도물처럼 맥없이 질금대는 그의 오줌발을 친구가 경멸할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친구는 자신의 소나기처럼 상쾌한 박뇨에 도치해 부르르 진저리를 쳤을 뿐 나무 오줌발 따위엔 관심도 없었다. 친구는 그렇게 찬 성격이 아니었다. 먼저 일을 끝낸 친구가 차에 오르지 않고 둔덕에 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도 따라했다. 실로 황홀한 담배맛이었다. 공기는 약수물처럼 톡 속에 맑고 만홍 홍엽은 노을처럼 화려했다. 그도 친구도 저절로 말을 아꼈다. 문득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던 친구가 화급한 소리를 질렀대. 저, 저거 보게나? 친구는 하필 그의 오줌 자국을 가리키며 놀라고 했었다. 친구의 오줌 자국은 가운데가 깊이 패어있는데 반해 그의 오줌 자국은 오로지 질퍼냈다. 이상한 건 그것밖에 없었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놀라는 친구가 밉살스러웠다. 왜 그러나? 자네 저걸 보고도 모르겠나? 뭘 말인가? 이 친구 무식하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자네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네. 내 이 길로 당장 데려다 줌세. 친구의 얼굴에 근심과 연민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도 그는 다만 그의 질퍼난 오줌 자국에만 신경이 써여 벌컥 화를 냈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자네도 이제 좀 나이 값을 하게나. 무슨 소리야? 자네 저걸 보게나? 저 새까만 개미떼를. 그러고 보니 그의 오줌 자국에만 개미떼가 새까맣게 엉겨붙어 있는데도 아직도 사방에서 줄을 지어 그곳으로만 모여들고 있었다. 친구의 오줌 자국은 말짱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영문을 모르는 채 불길한 예감이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그의 등어리를 지나갔다. 자넨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자네처럼 빈틈없는 사람이 자기 몸엔 왜 그렇게 등어난가? 자넨 당뇨병이야. 틀림없어. 친구의 얼굴에서는 이제 근심보다도 쾌감이 짙어지고 있었다. 당뇨병? 놀라긴 요즘 당뇨병 따위가 무슨 병수계나 낀다고. 허풍스럽게 겁줄 때와는 달리 친구는 한껏 느긋하게 굴었다. 하긴 이제부터는 김경태씨가 겁날 차례지 친구의 소임은 끝난 셈이었다. 당장 자기 차로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서둘던 친구는 남의 일이라고 곧 느긋해져 언제나처럼 그를 집앞에서 내려주며 겨우 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병원에 가는 거 잊지 말게. 진찰 결과 그는 중증의 당뇨병이었고 합병성으로 폐결에까지 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데도 아프지 않았다. 체중은 해마다 조금씩 불어나고 있었고 동안은 피둥피둥 혈색이 좋았고 아무리 과음을 해도 잠 잘 자고 일어나면 새벽부터 거뜬했고 밤맛은 6.25 때처럼 달았다. 분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들들도 아버지의 건강을 믿고 해마다 제 새끼들은 용이 든 약을 먹이면서 아버지에겐 비타민 하나를 사다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고질병을 두 개씩이나 앓고 있단다. 그가 믿거나 말거나 병원에서는 그가 당뇨병자임을 증명하고 아울러 반드시 지켜야 할 식이요법의 음식별 식사 단위가 세밀하게 기록된 분홍색 수첩을 교부해 주었다. 그것은 그가 일생 동안 지켜야 할 체질 증명서였다. 지금으로선 완치약은 없습니다. 다만 엄격한 식이요법으로 혈당을 정상인처럼 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조절만 잘 되면 건강한 사람과 다름없이 활동에도 무방하고 건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오랜 장수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전문의의 말이었대. 그럼 전 지금 병입니까? 아닙니까? 식이요법하고 당뇨병하고의 관계는 마치 근시와 안경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눈에 맞는 안경을 얻었을 때 근시는 병이 아니지만 안경이 없다면 근시도 큰 병이지요. 그렇지만 안경은 근시를 조절해 줄 뿐이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건 아시죠? 식이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절일 뿐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경도수 맞추듯이 자기 병에 맞는 양을 맞추고 나면 꾸준히 지켜야지 하다가 그만두면 안경 벗어놓은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1800칼로리의 이 식단이 제가 죽도록 써야 하는 안경이다 이 말씀이군요. 아무렴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네. 새파랗게 젊은 의사는 그가 기특해서 머리라도 쓰다듬어주고 싶다는 듯 안이껍게 굴었다. 그러나 결핵 전문의는 훨씬 더 그에게 겁을 주었다. 그가 결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인류는 마침내 결핵을 정복하였다 정도의 교만한 낙관이었지만 그의 경우는 그런 낙관이 절대로 허용 안 된다는 게 그 전문의의 소견이었다. 그가 보기에 얼핏 그 전문의도 결핵이 정복된 데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 같았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 결핵의 진행이 예측할 수 없이 빠를 수도 예우가 불량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데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전문의는 그에게 매일 맞아야 할 주사와 하루에 세 번씩 먹어야 할 막대한 불량의 약을 처방해 주었다. 그 부피는 그에게 하루 허용된 1800칼로리의 음식 불량에 버금 갈만 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화물이 많아도 치료제일 뿐 안경은 아니니까 그가 그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한 전문의는 약의 부작용에 대해 또 당뇨 조절 없이는 약효를 기대할 수 없다는데 대해 다시 한 번 누누이 경고하기를 잊지 않았다. 결국 그의 경우 결핵은 독자적인 게 아니라 당뇨병이 진 가지에 불과하련만 그에겐 두 사람의 전문의가 딸리게 되었다. 종합병원의 이런 세분화된 전문화 현상은 가뜩이나 자각 증상이 없어서 자기가 병자임을 승복할 수 없는 그를 혼란시켰다. 그가 그런 혼란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기간이 걸렸다. 그렇다고 자기가 병자임을 승복하게 된 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전문의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몸뚱이를 둘로 나누었듯이 그는 그의 두 가지 병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자신의 몸뚱이를 남처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어 바라보고 조절한다는 것은 특히 당뇨병을 위해서는 매우 유용했다. 그는 매일 아침 개미 대신 시험테이프로 그의 소변을 체크했다. 그의 커다란 몸뚱이는 마치 조그맣고 투명한 시험관처럼 정직하고 예민했다.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그놈의 시험관은 속이지 못했다. 이 큰 몸뚱이에 그까짓 밥 한 숟갈 좀 더 먹었다고 설마 무슨 일 나랴? 자신을 속여가며 그에게 하루치로 허용된 단위의 탄수화물에서 밥 한 숟갈만 더 먹어도 시험테이프 끝에 붙은 분홍색 조는 소변에 담갔다가 꺼내기 무섭게 어두운 자색으로 변했다. 시험테이프의 암자색은 즉각 그에게 새까맣게 꼬여드는 개미떼를 연상시켰다. 개미떼는 소객처럼 불길했다. 아침에 그 불길한 색조를 대하면 온종일 되는 노릇이 없었다. 70킬로의 당당한 몸뚱이가 밥 한 숟갈의 잉여도 어디다 숨겨두지 못하고 당장 배출할 게 뭐람 작은 시험관 만큼이나 옹졸하고 한심한 몸뚱이였다. 그가 비상한 극기로 1800칼로리의 식사로 하루를 견뎠을 때 시험테이프의 분홍색은 습기를 머금어 그런 것 말고는 그대로 있었다. 그는 그 촉촉한 분홍색을 사랑했다. 그런 빛깔의 루즈, 그런 빛깔의 매니큐어를 바란 여자까지도 좋아했다. 그가 본 첫 손자의 입술도 그런 빛깔이었다. 그는 그 나이까지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양친이 아직 시골에 정정하게 살아계셨다. 그는 자식과 손자를 마중했을 뿐 그의 피부질을 떠나보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 그를 복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친구를 잃은 적은 있었지만 그게 그의 복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고 친구의 죽은 얼굴을 애써 볼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시험테이프로 소변을 체크하고부터는 죽은 사람의 얼굴 중 입술만은 선명하게 떠올릴 수가 있었다. 죽은 사람은 필시 당분이 섞인 소변에 담갔다 꺼낸 시험지의 빛깔 같은 암자색을 하고 있으리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길한 빛깔이었다. 그게 5년 전이었다. 그 5년 동안을 순전히 그는 그의 몸뚱이를 남처럼 원수처럼 염탐하고 휘어잡고 길들이는데 보냈다. 그것은 여간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싸움질이었다. 마침내 음식별 식사 단위를 구구단위에듯이 술술 외우고 하루 12단위의 탄수화물을 포함해서 1800칼로리의 음식에 그의 몸뚱이가 고분고분 길들여졌을 때 그의 몸은 날듯이 가볍고 시험테이프는 매일 아침 화사한 분홍빛 미소를 보냈다. 회복은커녕 회춘조차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았다. 자신의 몸뚱이를 파악하고 투명한 시험관 들여다보듯이 투시하고 마침내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있다는 쾌감은 당뇨병이란 희한한 병을 알아보지 않고는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쾌감은 곧 자신을 움켜쥔 고삐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아내가 갓난아이처럼 세근세근 깊이 잠든 한밤중 문득 홀로 깨어난 그는 몸이 야릇하게 스물대며 살아나려는 욕망의 낌새를 느꼈다. 이제야 살아나려나? 그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얼산은 그의 물건이 어느새 말을 듣지 않게 된 것도 그의 병의 증세라며 당뇨만 조절되면 그것도 자연히 고쳐질 거라고 말했다. 그는 잠든 아내를 안았다. 건강한 아내의 몸은 아직도 풍만하고 탄력있고 숱이 많은 머리는 향기롭고 귀바퀴에서는 숨어있는 쾌락의 작은 악마들이 숨죽인 물결이 들릴랑 말라겠다. 그의 손 끝과 코끝이 이 모든 것을 확인했다. 아내가 꿈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아내는 잔한 척을 계속했다. 정절 깊은 아내는 남편의 물건이 살아나지 않는 한 자신의 욕망도 죽은 척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아내는 깨어나서 조심스럽게 그의 욕망을 엿볼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물건보다 앞서 아내의 욕망이 미생물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왕성하게 번식하는 낌새만은 감추지 못했다. 그제서야 그는 아차 하고 잘못 짚은 것을 깨달았다. 그의 물건은 살아나지 않았다. 그의 온몸을 스물대는 건 정욕이 아니라 식욕이었다. 한밤중의 허기가 그의 창자를 무두질했다. 그는 미쳐 아내를 가엾어 할 새도 없이 아내를 밀어냈다. 정절 깊은 아내는 오로지 잔한 척을 계속할 뿐이었다. 한밤중의 허기는 외롭고 절망적이었다. 그리고 정욕보다 훨씬 더 파렴치하고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는 살금살금 잠자리를 벗어났다. 그는 아내가 단것을 어디다 감춰놓고 혼자만 몰래 즐기는지 찾아내야만 했다. 남편에게 단것이 독극물처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내는 결코 그것을 허술하게 간수했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케이크든 찹쌀떡이든 약식이든 단것이 어디 있긴 있을 터였다. 아내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고 며느리들은 번갈아 가며 될 수 있는 대로 감미 깊은 궁극질 거리를 대는 걸로 아직 젊고 경제력이 막아간 시어머니에 대한 아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니까 아부를 아탕발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었다. 단것이 꼭꼭 숨어 있을수록 그의 허기도 고소되었다. 마침내 허기 혼자서 새빨갛게 밤눈을 밝히고 온 집안을 횡행했다. 아내는 자는 척을 계속했다. 아내의 자는 척은 고문처럼 비참했다. 아내는 깨어난 욕망 때문에 깨어난 게 부끄러웠고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 깨어난 것을 감수하야만 했다. 그러나 허기밖에 남지 않은 그에겐 아내의 일은 불쌍한 자는 척조차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복수처럼 강교하게 비췄대. 단것은 꼭꼭 숨어서 그의 허기증을 약올렸대. 허기증은 이제 단순한 허기증이 아니라 이글대는 노여움이었고 단것도 단순한 먹을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간부였던 것이다. 단것이 간부가 되었을 때 포위망은 마침내 한 점으로 압축되고 단것은 그에게 돌미를 잡히고야 말았다. 그는 정욕의 탐리가듯 무분별하고 추악하게 케이크나 약식이나 찹쌀떡을 탐했고 포식한 후는 정욕의 포만한 후처럼 나른한 자기 혐오로 깊은 삶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이면 시험테이프는 영락없이 음산한 사신의 미소를 보내왔다. 그의 몸뚱이는 그렇게 뻔했다. 투명한 시험관처럼 속이 들여다보였고 융통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다. 그는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자기 몸뚱이를 경멸했다. 경멸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휘어잡고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다. 그의 몸이 1800칼로리에 길들어져 거의 허기증을 느끼지 않게 된 후에도 그는 일삼아 단것을 훔쳐먹는다든가 매식으로 불고기를 이사민 분식이나 포식하는 일을 어쩌다이긴 하지만 저질렀대.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검은 자색으로 변하는 시험테이프를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대. 그에게 있어 그의 몸뚱이는 이제 완전히 객관적인 대상일 뿐더러 작은 시험관처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사리 투시당하고 밑바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만만하게 짝이 없는 대상이었다. 그도 이제 허기증에 휘둘려 단것을 훔쳐먹는 게 아니었대. 자신의 몸이 얼마나 속들여 보이게 빠하난가 자기가 얼마나 자유자재로 자기 몸을 휘어잡고 조절할 수 있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그 나름의 절도는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새벽의 갈증이 도지고 오줌에 개미가 꿰 정도로까지 그의 몸에 무진상한 자유를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가 그의 병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동안에도 결핵은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남보다 오래 거의 2년 동안이나 결핵약을 복용해서 완치되었다고 믿었었는데 겨우 2년 만에 정기검진해서 다시 결핵이 도진 걸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몸의 조절을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도질만큼 허술한 틈을 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결핵 역시 자초한 손님일 뿐 뜻밖의 일은 될 수가 없었다. 그는 끝내 자신을 조그만 시험관처럼 빤한 걸로 취급하고 전모를 완전히 파악한 것처럼 자신을 가지게 들었다. 더군다나 결핵 전문의와 당뇨병 전문의가 함께 입을 모아 권해서 맞기 시작한 인슐린 주사로 통증 없는 병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하고 넘어갈 뻔한 몸의 나머지 부분까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아픔에 대한 육신의 간사함이었다.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소량인데다 변화 없이 단조로운 식단에도 마침내 길들여져 거의 실증을 못 느끼게 된 몸뚱이금만 주사맞는 아픔에는 길들여질 줄 몰랐다. 맞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아팠다. 아픔뿐만이 아니었다. 남의 살이 아닌 자기 살의 손수 주사바늘을 꽂는 일은 매일 아침 되풀이하금만 결코 길들여지지 않은 공포였다. 매번 새롭게 진저리가 쳐졌다. 냉장고에 보관한 인슐린 병에 일회용 주사기를 꽂아 16유닛의 인슐린을 뽑아낼 때까지는 노련한 간호원처럼 익숙하고 시들했다. 그러나 그것을 막상 자기 살에 꽂으려면 창을 높이 쳐들고 적의 심상을 향해 곧장 돌진하는 야만인처럼 무자비하고 일사불란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픔보다 더 싫은 건 주사바늘을 통해 전류처럼 전해오는 자기 살의 거부였다. 그만큼 오래 맞았으면 이제 고분고분 주사바늘을 맞아들일 만도 한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번번이 처음 맞을 때처럼 싱싱한 거부를 했다.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부위에 따라 거부의 감속도 가지가지였다. 주사는 병원에서 마련해준 도표에 따라 몸의 각 부분을 한 바퀴씩 도는 순서로 놓게 되어 있었다. 비교적 탄력이 많이 남아있는 높적 다리나 팔뚝은 제법 근육을 딱딱하게 경직시켜 바늘을 거부했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미처 경직되기 전의 허점을 뚫는 쾌감 같은 게 있었고 바늘이 들어가고 나올 때의 감속도 깨끗한 편이었대. 그러나 팔의 안쪽 겨드랑이 가까운 부위는 이미 노쇄한 살이 쭉 쳐져 있어서 바늘을 거부할 기력이 없는 대신 바늘을 받아들일 탄력도 없었다. 힘껏 내려꽂은 바늘이 가까스로 표피에 피만 내고 밀려나기가 일수였다. 깊숙이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탄력을 잃은 살의 감속은 이미 제 살이 아니라 남의 고기였다. 가죽만 남은 남의 고기가 싫고 징그러우면서도 아픔만은 눈물이 쏟아지게 새롭고 싱싱했다. 이런 늙은 살은 주사바늘이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뺄 때도 속 깊이에서 끓여당기는 끈끈한 힘이 있어 기분을 썸떡하게 했다. 그의 아내는 손수 자기 몸에 주사바늘을 꽂는 그를 독한 양반이라고 눈살을 짓부렸다. 자기가 대신 그 일을 해보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 의사도 그랬다. 부인한테 놔달라고 그러세요. 피아주사 좀 누구나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아내한테 시키지 않았다. 말이야 시기요법 때문에 허구한 날 신경 쓰는 것도 미안한데 그것까지 해달랄 염치가 없다는 거였지만 실은 아내로 하여금 그의 살의 징그러운 감촉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일종의 자애였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는 한 조전자의 물을 들이키고 나서도 아직 남아있는 갈증이 수상해서 옆의 아내를 더듬었다. 아내 대신 차갑고 눅눅한 방바닥이 만져졌다. 몇 시쯤인지 방 안은 깜깜하고 냉랭한 외풍이 감돌고 있었다. 그의 침실은 늘 아늑하고 부숭부숭하고 쾌적했다. 그럴 리는 없었지만 그는 지금 그의 침실 아닌 곳에 누워 있는지도 몰랐다. 그의 아내도 한창 때는 가끔 그를 침실로부터 내쫓은 적이 있었다. 육체의 시위였다. 그러나 남편이 자신의 육체에서 쾌락을 구하지 않게 된 후부터는 그런 일은 저절로 없어졌다. 설사 내 쫓겼다 해도 거실에는 푹신한 소파도 있고 분과한 아들이 써둔 방엔 침대도 있었다. 손으로 침구를 더듬어 보았다. 방바닥처럼 눅눅하고 차가운 다오다가 만져졌다. 베개잎까지 다오다였고 속에는 스폰지가 들은 듯 식빵 덩어리처럼 탄력이 있었다. 살갗에 닿은 것에 나일론 따위 전월 쓸 아내가 아니었다. 지금은 없지만 식모 부르고 살 때도 그런 이부자리를 해준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담 부엌에 딸린 식모방으로 써둔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일어나서 불을 켜보든지 밖을 내다보면 당장 알 수 있는 일인데도 몸이 땅 속으로 찾아들듯이 나른해서 움직이기가 싫었다. 무슨 말다툼 끝에 내석겼는지는 아직 생각나지 않지만 만약 그가 식모방에서 자는 것을 아내가 알고도 내버려 두고 있는 거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게 마치 오랫동안 남편 구실을 못한 데 대한 아내의 악랄한 보복처럼 뼈에 사무쳤다. 며느리들하고 같이 있을 땐 동서끼리로 보일 만큼 더디 넓고 멋장인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 보았댔자 아내는 55이었다. 50이 넘자 곧 욕망을 잃은 그는 55살 먹은 여자에게 욕망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눈치를 보인 적은 없었다. 그가 구실을 못하는 것을 미안해할 때마다 아내는 그게 병이라니까 근심될 뿐 그렇지만 않으면 그 귀찮고 지저분한 짓 안 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를 위로했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욕망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아내의 욕망은 그에게 복병이었다. 마침내 그 복병이 그를 기습해 그의 집의 가장 더러운 방 누추한 이불 속에 매닫고 샀다고 생각하니 나란한 사시는 더욱 무력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다. 밖에서 조금씩 새벽의 소음이 살아나고 있었다. 곧이어 문을 여닫는 소리도 들리고 그의 방앞을 쿵쿵 발소리가 지나가기도 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숨을 숙이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날이 새기 전에 간부가 돌아가는가 그러나 안녕히 가시라는 여자의 목소리는 거침없이 걸그라고 아내의 목소리와는 얼토당토 않았다. 바깥에 불을 켰는지 하판으로 된 도어 위에 달린 작은 유리창으로 빛이 들어왔다. 도어와는 반대편에 밖으로 난 창문도 희뿌연히 밝아왔다. 그 정도의 밝음으로도 여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천정 한가운데 너러진 끈을 잡아당겼다. 형광등이 푸드득대는 데 장단을 맞추듯이 그의 시야도 줄렁거렸다. 그는 어지럼증을 감당 못해 벌썩 주저앉았다. 형광등이 켜졌다. 옆방에서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성냥을 긋는 소리도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어제 일이 조금씩 생각났다. 서병식이 그의 사무실에 나타난 건 저녁나절이었다. 미서현이 야하게 간 후였으니까 처음엔 서병식인 줄 몰랐다. 서적 외판원치곤 너무 늙은 나이여서 박절하게 내쫓지 못하고 몇 마디 찌끄릴 텀을 주었던 것 같다. 이런 사무실용으로 이 재벌 시리즈가 어떻겠습니까? 방금 이 옆 사무실에서도 한질 들여놓기로 하였었죠. 색이 본때 있게 빠진 깐으로는 값이 싸거든요. 한질에 단돈 5만원을 10개월 할 분이 사장님 같은 분은 담배값만 좀 아끼셔도 사무실 분위기를 얼마나 교양있고 품위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요? 글쎄요. 사장님은 보아하니 돈독이 오른 분 같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담 이 대사상전집이 어떻겠는지요? 제가 보기엔 재벌 시리즈보다는 이 사상전집이 사장님한테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보았나요? 노인은 손가방에서 팜플렛을 주섬주섬 꺼내 테이블 위에 펴놓으며 메마른 입술을 연방혀로 죽였다. 정기없이 눈치만 번떡이는 눈이 그의 얼굴을 재빠르게 스칠 때마다 그는 무언가 생각날 듯 날 듯해서 안타까웠다. 재채기가 날 듯 날 듯 안 날 듯처럼 거기만 마음이 있어요. 노인이 별의별 책을 다 권해도 가타붙다 대꾸를 못했고 그렇다고 절대로 안 살 것처럼 냉정하시도 못했다. 그러다가 노인이 벼랑간 테이블 위에 수북하게 꺼내놓은 팜플렛을 주섬주섬 챙겨 가방에 쑤셔박더니 지프도 안 잠그고 달아나려고 했다. 노인의 뒷모양은 더욱 서글펐다. 빛바른 얇은 양복 속의 앙상한 어깨가 애처로 왔고 깊이 패인 목덜미의 홈엔 지저분하게 센 머리가 제비초리가 되어 뾰족하게 모여 살짝 왼쪽으로 꼬부라져 있었다. 노인의 독특한 제비초리는 날듯 날듯하다가 마침내 시원히 터진 재채기처럼 그의 막혔던 기억력을 불러일으켰다. 잠깐만 그의 다급한 부름에도 노인은 못 들은 척 사무실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자네 서병식이 아닌가? 그가 마침내 이렇게 명토까지 박아 부르니 노인이 도망치기를 단념하고 천천히 돌아섰다. 노인이 울상을 하고 있었다. 자네 김경태지? 나도 좀 전에 알아보았네. 몹쓸 사람 알아보고도 못 본 척 도망을 치려 하다니. 자네 보다시피 내 신세가 이렇게 안심해서 그러네. 원 별소리를 다하네. 잘은 모르지만 그럴수록 어떡하든 아는 연줄을 붙들고 늘어져야지 피하면 뭔 일이 되겠나? 그래도 이 사람아 사람도 똥상생 좋다는 게 뭔가? 노인이 서병식인 이상 말을 놓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보다 적어도 열다섯 살 이상은 더 먹어배는 인상 때문에 하계를 할 때마다 절로 꽁무니가 움찔움찔했다. 자넨 고생을 안 해보아서 그런가 마흔 안쪽으로 보여. 그래서 처음부터 못 알아보았네. 예끼 이 사람 농담도 마흔 안쪽이라니 당치도 않네. 벌써 손자가 내신걸? 소문은 대강 들었네. 아들들이 다 잘됐다고? 부럽네. 잘되긴 부모 신세 안 지고 재살만한 걸 갖고 괜히들 그러지. 끊은 서병식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게 예의일 것 같으면서도 물어보는 걸 삼갔다. 잘못하다간 노인의 아픈 것을 찌를 것 같아서였다. 참 날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얼랑뚱땅 도망을 쳐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별안간 내 이름까지 생각났는감? 뒷모습을 보고였어. 자네 제비초리는 독특하지 않은가? 조에 설 때마다 자넨 내 앞자리였고 아 그랬었군. 서병식의 앙상한 손을 목두로 돌려 제비초리를 비틀었다. 그 버릇까지 여전하군. 끊은 나직하게 한숨을 쉬었다. 홍안의 소년에서 누추한 노인까지를 한 사람으로 꿰뚫은 게 겨우 제비초리를 비트는 하찮은 버릇이라는 게 그를 하염없게 했다. 제비초리란 본인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데에 있는 거여서 의식할 필요조차 없게 끊을 서병식은 그러지 않았다. 그걸로 손장난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 특히 오른손이 글씨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든가 움직이고 있을 때 왼손은 목둘미를 돌아 제비초리를 비트는 게 그의 버릇이었다. 그래서 그의 제비초리는 늘 왼쪽으로 살짝 꼬부라져 있었다. 서병식이 그의 사무실을 휘둘려 보았다. 동창생으로서의 복잡한 호기심이 책장수로서의 눈치 작전보다 오히려 청격스러워 보였다. 그의 사무실은 결혼 상담소와 직업 소개소와 출판사와 나란히 있었다. 아담하고 정갈했으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자넨 박규상하고 손잡고 크게 됐다고 들었는데 서병식이 마침내 궁금증을 억제 못하고 물었다. 어 그랬었지 헤어진지 몇 년 되네 동읍이 끝까지 좋기가 힘들지 아냐 그런 건 아니었어 그는 짧게 대꾸했다. 서병식이 어떤 추리를 하고 있는지 알만했다. 그는 그런 통속적인 추리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굳이 아니라는 설명을 할 성의도 없었다. 서병식을 그만큼 무시하는 마음이었대. 박규상 그 친구 보기보다도 음흉한 데가 있는 친구지. 서병식은 눈치도 없이 어떻게든 자기 추리를 완성하고 싶은 모양이었대. 더러워 만난 적이 있었나? 웬걸? 나 이 짓 한지 얼마 안 되네. 아직 이 고려 안 나서 그런지 안면 찾아다닐 만큼 낯짝이 두껍지는 못해. 아이들 볼만한 책은 없나? 왜 없어? 위인전집, 명작동화집, 전래동화집, 어린이백과사전, 과학만화전집, 아, 알았네. 손자가 몇 살인데? 아직 어려. 맞손자가 겨우 올해 국민학교에 들어간걸. 그리고 다섯 살, 두 살 짜리가 둘. 겨우가 뭔가? 자네가 워낙 자식농사를 일찍 지었으니까 어느새 그만큼 번성했지. 난 아직 마지가 대학도 안 나왔다네. 대게들 그래 내가 워낙 장가를 일찍 들어서 그렇지. 1학년 짜리면 이게 좋겠군. 그림나라 꿈나라라고 100권 짜린데 그림이 줄어서 한글 모르는 애들도 좋아하던데? 아니야. 1학년에 너무 신경쓰지 말게 아이들은 잘하니까. 그래 아이들은 쉬 잘하지. 그럼 위인전으로 할까? 그러지 뭐 명작동화도 한 질 더 할까? 작은 애 내 손자는 아직 젖먹이지만 뭐든지 줄 때는 공평한 게 좋으니까. 아무렴 있어서 주니 좀 좋은가? 박규산 개가 심술이 좀 있지? 욕심도 좀 과하고 서병식이 또 박규상 얘기를 꺼냈다. 빈군과 눈치로 가뜩이나 불쌍하게 늙은이가 남이 못든 일을 지나치게 밝히니 정격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것처럼 가련해 보였다.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명구스러워 아는 척 하지 말 걸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그러나 서울하고 달라 시골 국민학교 동창길이의 정의란건 굼뜬 구들목처럼 미덥고 어수룩한 데가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요사스러워질수록 그게 큰 의지가 되었다. 서로 실제적인 의지가 돼서가 아니라 자기의 인간성만은 그래도 그 근본이 큰 뿌리에 닿고 있다는 느낌은 여간 든든한 게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줄세한 친구가 많이 난 동창이란 뜻하고도 달랐다. 졸업생이 60명 남짓했으니 1학년부터 줄창 한반인 셈이었고 집안까지도 바 안에서 공통의 추억이 많았고 정의 깊어뜨렸다. 조금만 잘 됐어도 서로 알려졌을 텐데 어디서 뭐들을 하고 사는지 사회적으로 명성을 날린 친구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큰 뿌리라고 해도 통속적인 빼 가곤 인연이 먼 거였다. 양반에게 있어 핏줄 같은 것처럼 남이 믿거나 말거나 자기 속에 있다고 믿고 싶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그 무엇이었다. 그래서 소병식의 천박한 호기심은 더더욱 그에게 환멸과도 같은 비애를 안겨주었다. 자네나 박교상이나 우리 동창 중에선 그래도 출세한 친구인데 참 안 됐어. 출세? 그리고 안 되긴 뭐가 안 됐다는 건가? 자네만 이렇게 떨어져 나와 쓸쓸하게 소이라니 말일세 동창생끼리 배신을 하다니 누가 누굴 배신했다는 건가?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남은 말 하는 게 아닐세. 나하고 박교상은 좋게 헤어졌어.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자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려서도 착하더니만 거짓말도 모르고 자네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박교상이 하고 손을 잡았을까? 즈즈. 그는 소병식이 잔뜩 움켜진 고정관념에 혐오감과 무력감을 함께 느꼈다. 해명을 할 엄두도 안 났다. 그와 박교상은 국민학교 동창 중에선 드물게 서울 와서 대학까지 나왔지만 월급장이 노릇 착실히 하다 때려 칠 때 까진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니었다. 거저 한 서울 장안에 살고 있겠거니 하는 정도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게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무렵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자기 사업을 일으켜 보고 싶어 동분 서주하고 있을 때였다. 두 사람은 술 한 잔에 의기투합했다. 술자리의 의기투합이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끝나지 않고 단박 동업으로까지 발전한 건 아마 같은 뿔이라는 믿음이 적지 아니 거들었음 직하다. 다른 건 몰라도 상대의 인간성 속에 천지가 개벽해도 변치 않고 남아날 것 같은 꿋꿋함 소박함 정직함을 믿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축복스러운 관계였다. 더군다나 자본은 대물림의 재산이 조금 있는 그가 되고 기술은 공대 출신인 박규상이 되는 공평하지 못한 관계였으니 믿음 빼면 아무것도 이룩 될 수가 없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중소기업 측은 착실한 성장을 해왔다. 박규상 기회는 재벌 소리를 들을걸? 서병식은 기껏해야 브로커 사무실로밖에 보이지 않는 방안을 또 한 번 탐색하듯 살피며 말했다. 재벌은 좀 과상이라도 전자부품 어깨에선 알아줄 만큼 신용도 얻고 돈도 모았다. 서로 손잡은 지 만 20년 만에 손 떼며 그는 알토란 같은 현금으로 처음 투자한 액수의 500배 가량을 손에 줄 수 있었다. 20년 동안의 심한 인플레를 감안하더라도 월급짜리 내던진 걸 후회 안 할 수 있을 만한 액수였다. 그가 그 사업에서 손을 뗀 건 순전히 그의 건강 때문이었다. 그가 식이요법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약 중인 알코올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약도 포함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엄격한 금주가 요망되었다. 처음부터 영업의 일손에서 뛰던 그에게 술을 못 먹게 한다는 건 무기없이 전쟁에 나가라는 소리처럼 가혹하게 들렸다. 그렇다고 일손에서 물려나 좀 더 높고 편한 의자를 차지할 수 없는 건 아니었다. 그들이 만든 기업에는 그런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지만 이제 기업도 그쯤 컸으니 새로 마련할 수도 있었고 박규상도 그러기를 권했다. 그러나 그는 굳이 손때기를 고집했다. 장사가 한창 잘 될 때 그리고도 붙들 때 물러난다는 것은 그의 장사 속과 허영심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었다. 그와 박규상 사이는 그 후로도 막역한 사이고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도 두려의 우정은 본받을 만한 관계로 거론되고 아낌을 받고 있었다. 그는 서병식의 천박한 상상을 정정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게 소문이 된데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소문이란 그런 게 아닐까. 무명인은 유명인의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의 소문을 그중에도 아름답지 못한 소문을 즐기지만 실제로 그런 소문으로 잘난 사람의 털 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는 그만큼 서병식을 무시했다. 더러 동상들 소식 듣나? 그의 물음에 아니나 다를까. 소병식은 동창 중 제법 밥술이나 먹는 친구들의 소문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박규상을 재벌로 꼽을 정도니 만큼 크게 된 친구가 거의 없었다. 박규상 다음으로 지방도시에서 개업해서 돈 좀 벌었다는 의사 친구를 꼽고 그 다음으로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 퇴직을 앞둔 친구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에서 장사로 성공한 친구를 서너명 더 꼽을 정도였다. 소문이란 물처럼 아래로만 흐르게 마련인가 그런 소문이 소병식에겐 신기하고 재미있을 뿐더러 요긴한 연출처럼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에겐 조금도 흥미가 없었다. 그 대신 시골학교를 떠나 각급 학교와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맺은 대인관계 중에서 재개나 정치계에서 내로라 출세를 한 친구의 소문엔 은근히 관심도 많았고 따라서 모르는 게 없었다. 그는 소병식의 옹색한 관심권에 모멸과 연민을 느꼈다. 그래 돈 좀 벌었다는 그 친구들하고 종종 만나나? 아니야 이 꼴을 하고 뭐하러 만나? 또 그 소리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외판원이 동창 연주를 이용할 줄 모르니까 자네가 그 꼴인 게야 외판원도 천층 만층 이라고 요새 고급 차까지 굴리는 외판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박규상이 돈 번 것도 순전히 내 판매 솜씨 덕이었지 별거 아니라고 그는 두 질의 동아집 월부카드에다 서명을 하고 한 달치 월부금을 선선히 선불하며 이렇게 말했다. 동창생한테 내 꼴 보이긴 죽기보다 싫어서 찾아가기는 커녕 만날까 봐 일부러 피해 다닐 정도였는데 자네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네. 역시 동창생 밖에 없어. 그럼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하나? 좀 더 인물이 나야 하는 건데 흉작이야. 하긴 시골 국민학교 동창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이지만 말이야. 그런 말 속엔 국민학교가 최종학교인 서병식에 대한 연민과 우월감이 섬여 있었다. 그러나 서병식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의 말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흉년이란 당시도 하나 그런 소리라면 벌받네. 그래? 서병식이 펄쩍 뛰는 통에 그도 약간의 흥미를 느꼈다. 생각해 보게 우리 나이가 좀 흉한 나인가? 일제 때도 징용 징병 끌려가기 꼭 알맞은 나이고 6.25 땐 또 그때대로 어느 편이든 안 들어갈 수 없게 혈기 왕성한 나이고 아무튼 줄곧 이 난리 때 어려운 고비도 참 많았건만 그때마다 우리 동창들은 어디 가서 잘 엎드렸다가 목숨 안 다치고 기어나왔으니 그게 어딘가? 암인가 무언가로 죽은 친구가 하나 있긴 해도 요즈마게 일어난 일이니 요즈라 했다 할 수는 없고 그 밖에는 고스란히 그 구비구비 어려운 고비에 목숨 보존을 잘 했는데 흉작이 웬 말인가 가당치도 안의 서병식이 하도 진지하게 말하니 그는 감히 그 옹졸한 풍년을 비웃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서병식이 가방을 끼고 일어섰다 동아집을 한자리에서 두 질이나 팔게 된 그 늙은 친구는 매우 행복해 보였다 아침마다 화투로 일수점을 치고 나오는데 오늘 알치면 횡재수가 떨어졌지 뭔가 화투점이 얼추 맞던가 오늘 같은 날은 연금하지 않은가 몇 건이나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두 건 했으면 횡재구 말고 사람도 옹졸하긴 공치는 날이 수두룩 하다네 그럼 나 먼저 가보겠네 서병식이 다시 그에게 등을 보였다 회색빛 제비초리와 호미 깊은 앙상한 목덜미와 빛바랜 헐렁한 웃돌이 속의 마르고 굽은 어깨와 가뜩이나 헐렁하고 꾸깃꾸깃한 핫바지를 더욱 희극적으로 만드는 심한 안장다리 걸음을 바라보며 그는 갑자기 술생각이 났고 시장길을 느꼈다 그는 어쩌면 지금 그 늙은 친구가 속이 비고 목이 컬컬 하리란 생각을 자기가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상스럽고 시끌시끌 하고 연기와 냄새가 맥해한 불고기집에서 늙은 친구가 대작해가며 소주병을 가고 싶다는 갈망이 감미로운 슬픔과 함께 목구멍을 옥죄했다 여보게 그는 다급하고도 작은 소리로 친구를 불렀다 그는 서병식이 국민학교 동창이니까 동년배라는 것과 자기보다 열다섯살은 더 늙어배는 외모가 자꾸만 헷갈려 대등한 호칭으로 부르긴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깜짝 놀랄 적이 있었대 왜? 서병식은 돌아서며 친구의 놀란 표정 때문에 덩달아 놀라고 있었대 행여 오늘의 행운이 취소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도망치고 싶은 것처럼 불안하게 시선이 흔들렸대 이렇게 만나서 술 한잔 없이 헤어진 데서야 말이 되나 안그런가 그가 친구의 불안을 눙춰주기 위해 지나치게 스스럼 없이 굴었대 서병식의 갈증이 적나라해졌대 목구멍이 그르릉대는 게 보이는 것 같았대 나야 벌써부터 그러고 싶었지만 자네가 바쁜 사람 아닌가 바쁘긴 아무도 찬덤이 없는 적막한 저녁 낮을 일세 나가세나 그는 그의 속 깊이에서 기쁨이 용수 숨치는 걸 느꼈다 그런 기쁨은 얼마만인가 오랜만에 기쁨이 잠자는 그의 세포 하나하나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그의 온몸은 삽시간에 짜릿짜릿한 기쁨과 생기에 넘쳤다 친구를 기다리게 하고 서둘러 챙길 것을 챙겨 금고에 간수하고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온 그는 잠시 난감했다 엄격한 식이요법 때문에 매식을 해본지가 언제적인지 몰랐다 소일삼아 그곳에 사무실을 마련한게 당뇨병 이후니까 5년째 금만 그 근처에 단골 음식점 하나가 없었다 가만히 있자 어디로 간다지 밖으로 나오자마자 망설이는 그에게 서병식이 호기있게 말했다 내가 안내해도 되겠나 끝까지 거 내가 한잔 삼세 나만 따라오게 거리로 나오자마자 기죽을 펴고 되바라지기까지 해보이는 서병식을 그는 신기한 듯이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활기찬 밤거리에서 서병식의 노구는 더욱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줄창 그를 앞질려 사람들을 헤치고 앞장서고 있었다 방향 무인한 젊은이들한테 고칠 듯 하다가도 용쾌 비켜놨으며 성성한 백발이 인파에 가라앉은 것처럼 안보이는가 하면 곧 저만큼서 떠오르곤 했다 말을 놓기가 문득문득 행길 정도로 자신을 젊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그 늙은 친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가 실로 벅찼다 서병식도 싸구려 음식점이 즐비한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비로소 늙은 친구의 뒷모습은 호젓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그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느낌이 엄습했다 그는 친구의 늙고 고달픈 뒷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슬퍼서 아름다운지 아름다워서 슬픈지 가슴이 진하며 눈시울마저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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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파격적인 아니 노망한 신미안이 어처구니 없어 혼자서 고개를 깨우뚱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병식의 옹졸한 관심권 옹졸한 생활권을 답답히 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했는데 자신의 생활권이야말로 얼마나 옹색했던가 그가 지금까지 사귄 친구는 하나같이 노후대책에 철저했다 퇴직금을 이식하는 방법에 밝았고 부동산 명인은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결의에 투철했다 그들은 아무도 돈 뒀다 무덤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돈 권리를 놓치는 날이 곧 죽는 날이라는 정보에도 밝았다 용돈 한두 푼 얻어쓰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서 기른 아들 딸한테 수모에 가까운 눈치를 봐야 하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늙은이들의 뼈아픈 전소를 밟지 않기 위해 그들은 재물을 악사같이 움켜쥐었다 그들에겐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다 죽기 전에 분쇄하지 않기 죽기 전에 부동산 명의 이전 안해주기 아들이나 사위가 사업사금 딸린다고 아무리 애걸해도 퇴직금 보따리 끓이지 않기 등의 금기사항은 남이 행여 어길 기미만 보여도 집단적인 성토를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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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몸이 죽기 훨씬 전부터 이렇게 돈을 사장했다 활성화되지 못하는 돈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돈을 무덤까지 갖고 갈 수 없다는 말은 신식 노인에게 해당 안 되는 옛말이 되었다 그의 교우 범인의 중노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노후관리에 철저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놀린 빈부의 차이를 한 번도 근심해 본 적 없는 그것만 중노인층의 부의 편제가 장차 사회 문제가 되리란 제법 그를 뜻한 예언을 한 적도 있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노후 대책의 무방비 상태인 채로 늙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그의 옹색한 시야에 갑자기 나타난 서병식은 그에게 차라리 신선한 충격 이었다 진열상 속의 도루묵 물어징어 돼지고기 따위가 고수장기가 많은 양념을 뒤집어 쓰고 쭉 늘어져 있는 술집 앞에서 서병식이 멎었다 자네 단골집인가 아무렴 그꼬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서병식이 굽은 어깨를 뒤로 활짝 펴며 으스댔다 몇억의 이권이 걸린 백을 쥐고 이때도 저렇게 거침없이 뽐낼 수는 없으리라 무방비 상태의 노후에도 저런 살맛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군 그는 그게 신기했다 그 끼인 든든한 물주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 생각은 왜 해 물주 좋아하네 누가 자넬 물주 시켜주기나 한다던가 내 얼굴 통하는 데 쓴 내가 물주야 사람 우섭게 보지 말게 원 사람도 섭섭하면 이 차 가세나 맥주 한 병에 오천 원씩 받는 집도 있다면서 나도 나도 더 늙기 전에 빤스도 안 입고 호치마만 입은 여자가 따라준다는 맥주 맛 좀 보세나 부자 친구 도와서 좋다는 게 뭔가 자네 점이면 적어도 그런 집에서 물주노를 해야 재면 있으지 안 그런가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그 집에서 늦도록 술을 마신 생각까지는 낫다 술 맛도 낫거니와 값싸고 푸짐한 안주를 어찌나 허겁을 해서 많이 먹었던지 처음엔 가리지 않고 먹어주는 것만 고마워 하던 친구도 나중엔 질린 것 같았다 귀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더니 자네 식성은 과연 굉장하군 기운 깨나 쓰지 돈은 안 부러워도 그거 하나는 부럽구먼 훔쳐 가질 수 있는 거라면 당장 훔치겠네 무슨 기운 말인가 애끼 이 응융한 사람 몰라서 못나 하긴 주둥이의 기운이 몰려버린 친구치고 하초로 기운 쓰는 친구 없지 난 나이도 나이지만 워낙 줄이고 살아서 그런지 출출한 걸 잠시도 못 참다가도 배가 부르기도 잘해 잔치집 가스도 미천 반도 못 건지게 된지가 벌써 언제적이라고 근데 내 경험에 어하면 하초 기운도 꼭 먹성을 따르더라고 거기까지가 그가 술 깬 정신을 가다듬어 생각해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거기까지의 줄거리로 미루어 짐작한데 호치마만 입은 여자가 시중 든다는 맥주집에도 안 갈 수 없었을 것 같은데 통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억이 끊겨보긴 생전 처음이었다 그는 처음 경험한 기억의 단절 상태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긴 동안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필름이 끊겼다고 해서 목숨이 끊긴 게 아닌 이상 행동은 있었을 테고 그 행동이 전혀 그의 제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하고도 기분 나쁜 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자신의 고삐를 움켜쥐고 살아왔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삐에서 노연한 자신의 행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 끊긴 필름을 잇기 위해서는 그 늙은 친구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소병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 친구의 얼굴도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 대신 작고 구부성한 뒷모습과 꼬리가 왼쪽으로 꼬부라진 회색빛 제비초리만이 여실하게 떠올랐다 그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고삐를 놓친 건 어쩌면 서병식을 만나자마자 인지도 몰랐대 그 친구를 보면서 컬컬하고 허덧해져서 술집으로 갈 때까지 당뇨병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에게 허용된 1800칼로리의 식단과 그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알코올의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술에 대한 공포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해방되어 본 적은 당뇨병 이후 처음이었다 서병식 때문이었다 그는 서병식의 모습을 확실하게 떠올릴 수 없는 것을 자신의 기억력 탓으로 돌리기보다도 그의 정체가 애매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친구와 만난 후의 자신의 행적에 대해 최면에 끌린 것처럼 무책임하려 들었다 바깥이 점점 소란스러워 졌다 그릇 부딪는 소리와 수돗물 소리도 났고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리기도 했다 그는 어쩌면 그의 방은 여인숙이 아니라 서병식의 집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여러 가구 사는 집의 방 한켠에 누워있는 것도 같았다 때마침 도어를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가짱게 노크식이나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짐짓 노여운 목소리를 냈다 들어오게나 문이 방시시 열리고 쟁반에 보험병과 차찬을 바쳐든 젊은 여자가 갸우시 상반신만 안으로 들이밀었다 커피 드시겠어요? 역시 여관방이었군 관둬요 여자가 문을 쾅 닫고 가버리자 그는 벽에 걸린 그 양복을 꺼내 주머니를 점검했다 동전 주머니에 있는 천원 가까운 동전 외에는 지저는 한 장도 없었다 3만원 가량의 비상금을 넣어두는 웃돌이 안주머니 밑에 작은 주머니도 비어있었다 용돈까지 다 합해 보았댔자 5만원을 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 차가 그의 부담이었다면 결코 넉넉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쓴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개운치 못했다 여관비를 낼 일도 걱정이었다 시계도 없고 만년필도 없고 라이터도 없었고 점점 더 기분이 언짢아졌다 술값이 모자라서 잡히고 온 게 아니라면 날치기를 당했음이 분명한데 설마 싶으면서도 소병식밖엔 의심이 갈 데가 없었다 돈 많이 번 제1교포 행세를 하고 나타난 국민학교 동창생 한테 거액을 사기당한 친구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달려려도 괘심한 생각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 친구는 무력이라도 부렸으니까 사기를 당해도 싸지만 제비초류만 보면서 친구의 컬클하고 허덕한 속을 헤아린 순수한 마음을 그따위 파렴치한 방법으로 욕보이다니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 더럽게 늙은 상판을 똑똑히 기억해 두리라 그는 왠지 그의 물건을 돌려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다 그나저나 여관비가 문제였다 벌거벗고 갈 수도 없고 양복 외에 돈 대신 잡히고 갈 만한 건 주민등록증 밖에 없는데 그 나이의 점잖은 채통으로 차마 그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었다 필름이 끊기도록 마신 까늘은 못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고 거울에 비친 모습도 멀쩡했다 그는 현관으로 나갔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 어느새 가시게요 문관으로 유리창이 난 작은 방에서 나온 주인이 연방 허리를 굽신 그리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집에 전화를 좀 걸려구요 네 이리로 들어와 거시죠 참 여기가 어디쯤인가요 오랜만에 과음을 했더니 통정신이 없었어요 글쎄 주머니에 돈도 한 푼 안 남아있지 뭡니까 집사람한테 여관비를 좀 가져오려야 겠어요 집에 가수는 바가지를 긁더라도 아마 한 달음에 달려올 겁니다 그는 필요이상 긴 말을 하며 비닐 장판이 깔린 문감방으로 들었었다 여관비는 진작 계산이 된걸요 주인이 빙글대며 말했다 네 역시 그랬군요 그 친구가 그러면 그렇지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남만 퍼마시게 하고 자긴 멀쩡해 가지고 그래 그 늙은인 정신이 말똥말똥하던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관비는 그 색시가 새벽에 내고 갔는데요 그 색시라 아니요 어젯밤에 데리고 들어오셔서 같이 주무신 색시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색시를 데리고 왔더랬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다니까요 설마요 저야말로 설마군요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나시는지요 주인이 아까부터 왜 그렇게 빙글대는지 잊어야 알 것 같았다 그는 별로 어지럽지도 않은데 어지럼 타는 것처럼 골치를 짚으며 말했다 잠시 더 쉬었다 가도 되겠죠 그럼 운입시오 여관비계에서는 열두시가 기준이니까요 그는 부랴부랴 자고난 방으로 돌아왔다 이부자리는 깔린 채였다 그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정사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기분 나쁜 스폰지 베개 남아 한 개밖에 없었고 뭉툭한 일인용 이었다 깔끔한 계집이라면 정사의 흔적을 안 남기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말고 그는 피식 실소를 하고 말았다 자신이 너무나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사내 구실을 못한지는 당뇨병이란 진단을 받기 전부터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 병의 실질적인 발병과 더불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식이요법과 인슐린 수사로 혈당을 정상치로 조절하는 건 가능했으나 합병증인 불륭은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었다 더구나 당뇨병 이전에도 과음을 하면 불륭이 되던 거였다 어젯밤에 느닷없이 그게 회복되었을 리가 없었다 아마 아마 술김에 만용으로 시도를 했더라도 계집의 웃음걸이나 됐으리라 그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계집이건만 조악하게 주책스러운 노인에 대한 연민으로 많지 않은 화대에서 여관비를 계산하고 나갔을 마음심한은 지피고도 남았다 어떻든 여사까지 하룻밤을 잤다면 가진 돈의 씀씀이는 명백해지는데 시계와 만년필과 라이터가 없어진 건 범인을 하나로 지목할 수 있을 때보다 더욱 찜찜했다 그 물건들은 다 쓸만한 거였지만 오래 지닌 구닥다릴 물건이어서 팔아서 목돈 만들 수 있는 물건은 못 되었다 그가 기분 나쁜 건 손재가 아니었다 손수건이나 장갑 하나를 얻다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거였다 자기 거라면 털 끝 하나도 소홀할 리 없는 몸에 뵌 습성이 그가 기억할 수 없는 하룻밤 동안 전혀 딴 성격으로 행세했다고 생각하는 건 여간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다 그가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났다 그의 이웃에 대대로 점잖게 행세해 이웃의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대가 집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점잖지 못한 악다구니 소리와 곡성 깨부수는 소리가 들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집에서 아무도 아무도 모르게 십수년 동안을 친자식을 가두어놓고 길렀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꼭꼭 가둔 장사를 뚫고 나와 온 집안을 깨부수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그의 내부에도 갇혀 사는 미친 분신이 있어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를 뚫고 달아나 하룻밤 제멋대로 횡행했음이 아닐까 그는 그가 생각나지 않는 시간에 대해 그가 한 짓에 대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는 여관방을 나가려다 말고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있었으나 지퍼가 달린 구석 갈피는 비어있었다 거긴 300만원짜리 개인 어음이 들어있을 토였다 어제 금고에 간수하는 걸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서병식을 따라 나선 게 잘못이었다 개인 어음을 훔쳐 받대자였다 보통 수표로 잘못 알고 훔쳤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렇담 서병식보다는 같이 잤다는 여자 쪽에 더 혐의가 갔다 무식한 기에 그가 사무실까지 가지고 소일하고 있는 일은 말은 납품이었지만 돈 장사였다 주로 납품업자들의 어음을 비싼 선의사를 떼고 할인해 주고 있었다 부도가 날 경우 즉각 법적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담보물이나 보정인이 든든해야 하는 건 말할 끝도 없었고 그런 일에 한 푼의 실수라도 할 그가 아니어서 돈이 노는 친구는 그에게 억지로 돈을 갖다 맡길 정도였다 훔쳐간 어음을 은행에 돌릴 바보도 없겠지만 돌려도 떨어지게 할 바보도 없었다 그러자니 잃어버린 쪽에서 취해야 할 법적 절차가 까다로웠고 그만큼 돈도 들어야 하고 시일도 걸리는 게 그를 짜증나게 했다 훔친 쪽도 이런 쪽도 못 먹고 한동안은 붕 뜨게 되는 돈이었다 훔쳐간 쪽에서 뒤늦게라도 그걸 알고 돌려주던지 누가 훔친 것만 알면 이쪽에서 찾아가서 되레 좋은 말로 돌려받는 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를 배웅하러 나온 수인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서 말했다 저 혹시 나하고 같이 산 여자가 누군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천만에요 우리가 손님방에 여자를 들여보낸 줄 아시나 본데 우린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주인이 펄쩍 뛰며 눈을 곱지 않게 떴다 그는 당황해서 그의 뜻을 대강이라도 밝히려고 했다 아니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없을까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여자가 손님을 잘 모셨나 보지요 부럽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애면 잘 봐둘걸 그런게 어디 겉으로 나타나야 말이죠 제대로 거들떠도 안 보아서 통 생각나지 않는데요 치마 두른 여자라는 것 밖엔 주인 남자의 개기름 흐르는 얼굴이 점점 외슬스러워지며 호들갑을 떨었다 말이 더 길어졌다간 이촉만 망신스러워질 것 같아 그는 얼른 여관문을 나섰다 밖은 아주 좁은 골목이었다 골목을 이루고 있는 집들도 하나같이 작았다 작은 집들이 하나 걸려 여인숙 아니면 하수 또는 다방까지 있었다 다방이라는 간판이 붙은 집을 기웃거려 보아도 그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다방하고는 얼토당토 않았다 살림집처럼 생긴 작은 기억자 집을 마당 위까지 비치는 판대기로 덮었는데도 총 면적이 스무 평이나 될까 말까 했다 어디서 손님을 받아 차를 파는지 알 수 없었다 서울에 이런 동네도 있었던가 쉽게 평범한 집들이 것만 이상하도록 낯설었다 골목은 꽤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어서 다 내려오니까 큰길이 나왔다 2,3층 정도의 허술한 건물마다 캬바레 디스코텍 맥주홀 살롱 아니면 경량식 다방 등의 간판이 붙어있는 글로 보아 유언가 같았다 이른 아침의 유언가는 패촌처럼 의신연스럽고 적막했다 특히 불 꺼진 아침의 내원관은 활락의 사내인 듯 노절했다 그는 그 거리가 어딘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수를 얻으려고 간판을 열심히 읽으며 걸었지만 허사였다 뉴욕 해운대 몬테칼로 명동 구라파식 극동 우주 너랑나랑 도쿄 태평양 이런 이름들을 달고 있는 상점들을 보며 거기가 시내 어디쯤 인지는 커녕 어느 나라 인지조차 헷갈릴 지경 이었대 궁중 궁중무술관 이라는 간판이 붙은 제법 큰 빌딩 에서 유언가 꺾이며 버스가 다니는 한길 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궁중에 따로 무술이 있었던가 그는 궁중무술관 을 쳐다보며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거리가 어디일까 라는 의문처럼 해답이 얻어질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중학교 때 온 식구가 서울로 이사해 처음 자리 잡은 곳이 해와동 이었고 결혼해서 분가한 곳이 명륜동 이었고 명륜동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 그가 처음에 취직한 직장은 소공동 에 있었고 그만두고 친구와 시작한 사업의 사무실은 종로에 있었고 지금의 사무실도 종로였다 그 역시 피난도 가보고 지방 출장도 안 가본 데 없이 다녀보았지만 통과였을 뿐 생활권은 아니었다 그는 그 낯선 거리에서 어리둥절하며 그의 생활권이 얼마나 협소하면서도 배타석이었던가를 돌이켜보고 있었다 버스가 다니는 한길까지 나왔는데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버스는 행선지와 통과할 중요한 지점 몇 개를 달고 다닐 뿐 현재의 위치를 달고 다니지는 않았다 한길 건너로 시장이 보였다 아침장이 제법 활기있어 보였다 그는 시장을 향해 길을 건넜다 길바닥에 나앉은 광주리 장수의 상품 중에는 홍두깨만한 직불이도 있었다 그는 서울토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이를 보자 아련한 향수를 느꼈다 마대를 깔고 직불이를 굵기 순서로 늘어놓고 노파는 그가 직불이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상대하지 않고 멀거니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노파에게 무슨 말이든지 시키고 싶었다 할머니 요새는 직불이도 양식을 하나 보죠 글쎄요 이게 여러가지 병에 좋다는 소리는 들었어 소양음식에 진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니요 할머니 소양음식이 아니라 양식이요 굴이나 버섯처럼 사람이 일사마씨 뿌려서 길러 소추를 많이 내는 거 말이에요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그러니까 이 직불이가 가짜란 소리 아니요 나 아직 마수거리도 안 했어 퇴 어제 꿈자리가 사납더니만 오늘 재수 온붙었네 퇴 아니 할머니 그런게 아니라 직불이가 하도 굵었어 듣기 싫소 썩 비켜나지 못해요 어느새 망령나게는 안생겼구만 쯔쯔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그는 별로 불쾌하지 않아 희죽희죽 웃으며 그 자리를 비켜놨다 여기가 무슨 시장입니까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아주머니한테 물었다 중앙시장 아입니까 그럼 황학동이겠군요 어디 가예 태평동이라예 태평동 태평로일 리는 없고 태평동이 어디쯤이더라 그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정류장 못미처에 택시들이 늘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대 하나같이 경기 넘부를 달고 있었대 처음으로 그곳이 서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 아저씨 서울까지 합승하시지 않겠어요? 출근길이 바쁜 듯 초조하게 팔목시계를 보며 망설이는 청년이 그에게 물었대 여기가 어딥니까 네 여기가 서울 아닌 어디냐니까요 성남시지 어딘 어디예요 청년이 벌컥 화를 내더니 홧김에 뭐한다고 망설이던 택시에 후딱 올라타버렸다 성남시 성남시라 전화 한 통 없이 나가사고 들어온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그는 다만 그렇게 됐다고만 말하고 줄곧 성남시에 대해서 생각했다 어떻게 그곳까지 가게 되었을까 소병식과 함께였을까 같이 여관에 들었다는 여자와 함께였을까 소병식이 성남시에 살고 있으리란 추측이 가장 그를 떠댔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아무리 취중해라도 혼자서 성남시에 갈 까닭이 없었다 그는 그 동네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을 품어본 적도 없었다 여보 당신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세탁을 주라고 벗어놓은 양복 주머니를 샅샅이 뒤지던 아내가 그에게 쪽지를 내밀었다 작은 수첩을 뜯은 쪽지엔 성남시 수진이동 XX번지 조미숙이라고 또박또박 씌어 있었다 부적 주머니에 있습디다 부적 주머니 그것은 바지 허리에 있는 솔기에 감쪽같이 달린 작은 주머니여서 혁대를 매면 절대로 속의 것을 꺼낼 수가 없었다 아내는 매월 정초에 절에서 받아온 부적을 거기다 넣었고 그는 고액의 보증 수표를 밀쳐 은행에 못 넣었을 때 그곳에 간수했다 그러니까 그 쪽지는 누가 찔러넣거나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손수 간직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자고 들어왔고 또 이렇게 여자 이름으로 된 쪽지까지 숨겨가지고 있는 걸 보고도 강짜도 안하우? 저 목석인 거 이제 아셨수? 뭐? 목석? 그래요 목석이니까 여지껏 소리 없이 살았지 보통 여편에 같으면 살기나 했게요 아내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입가에 얼핏 강한 경멸이 스쳤다 그의 불량에 대한 아내의 최초의 의사표시였다 그만하면 모던한 아내이건만 그는 울컥 불쾌했다 그 방면의 자선심이 아직도 그렇게 예민하게 살아있는 줄은 그로서는 뜻밖이었다 그 쪽지 내가 어젯밤 데리고 산 여자가 준 거야 미인이었어 꼭 또 오라고 주더군 주책 좀 착착 떨어요 아내는 상대하기도 싫다는 듯 휑하니 부엌으로 나가버렸다 성남시 조미숙 성남시 조미숙 사무실로 나온 후에도 그의 의식은 이 두 개의 고유명사 사이를 갈팡질팡하느라 다른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두 개의 고유명사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나 인물이 아니라 그의 단절된 시간, 그 섬특한 공허 속에서 반짝이는 요기어린 빛이었다 같이 산 여자가 주소 성명까지 써줬다면 어음을 훔친 건 그 여자가 아닐지도 몰랐다 또 그 이름이 같이 산 여자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고 주소 성명이 가짜일 수도 있었다 어음은 지불일이 두 달이나 남은 거여서 도난 신고가 급하지 않기 때문인지 별로 신경이 써지질 않았다 설사 그 어음 전액을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끊긴 시간을 이열 수 있는 단수만은 어떻게든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 소파에선 뒷창문을 통해 꽤 소문난 숯불갈비집 주차장이 보였다 점심때쯤이면 마크4, 삐아트, 레코드, 로열 등 제법 고급의 승용차가 주차장을 메웠고 한참 있다간 그 정도의 차를 부릴 수 있을 만큼 성공한 상사꾼 풍의 기름진 사내들이 슬슬 튀어나오기 시작하여 배를 어루만지며 삼삼오 가을 지쳐 걸음으로 걸어나와 차에 올라탔다 그는 그른 맨날 보는 풍경을 물걸음이 내다보고 있었다 사장님 요새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어? 음 미스현의 말에 그는 혼자서 빙글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그늠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입가가 흘렁해지며 웃음이 났다 그는 의사의 처방쯤 우습게 알고 금지된 술을 퍼마시고 2차의 가수는 호치마만 입은 여자를 실컷 주무르다가 막판엔 성남시까지 원정을 가서 오입을 하고 온 엉뚱한 녀석을 속으로 미소짓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 녀석이 밉지 않았다 밉지 않을 뿐더러 사랑스러웠다 마침내 그는 그 녀석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성남시로 가는 버스는 도처에 있었지만 처음 성남시에 나오던 날의 고수를 그대로 반복하기로 했다 그는 고층 아파트 앞까지 택시로 가서 성남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탔다 거기서부터가 그에겐 낯선 고상이었고 그 낯선 풍경 속에서 행여 그 녀석의 눈길이 머물렸던 곳과 만나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전생에 본 풍경도 이승에서 다시 만나면 지피는 게 있다는데 그 녀석이 그의 속에 갇혔던 놈이라면 그의 눈을 빌어서 보았을 테니 무언가 지피는 게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차창 밖의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유심히 내다보았다 고층 아파트 다음은 내그리였다 내그리엔 지하철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고 다음은 허허벌판이었다 허허벌판엔 드문드문 포장집들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하나같이 지붕은 주황색이고 바닥은 노란색인데 지붕을 떼어 바닥과 따로따로 놓아둔 게 꼭 피서지의 텐트총 같았다 그러나 공지는 풀 한 포기 없이 황량했다 공지다음도 허수였다 꽤 큰 허수가 호리병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잘록한 허리 위로 보석길이 나아있었다 왜 거기에 허수가 있을까 그는 잠시 이상하게 생각했다 허수 둘레에도 풀 한 포기 없이 포장된 길이 에워싸고 있고 나무 대신 일정한 간격으로 서있는 시멘트 전조 꼭대기엔 동그란 가등이 서너 개씩 투명한 풍선처럼 매달려 있었다 다음은 집과 비닐하우스가 드문드문 있는 공터가 나타났다 공터는 땅이 고르지 못하고 습해 보였고 황기둥이에 쓴 포크레인이 땅을 헤집고 다녔다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괴물스러운 손으로 손장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둘레의 풍경은 개발과는 상관없이 완고해 보였다 다음은 읍소세지의 주차장 주변 비슷한 상가가 나타났다 이름난 메이커의 가구상도 있고 병원도 있고 전파사도 있고 중국집 다방은 어뢰에 있는 것이고 사진관 죄가슴도 있었다 다음은 아파트 신축 공사장이었다 꼴조만 다 된 5층 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인기척 없이 쓸쓸하고 괴기해서 그는 문득 말로만 들은 묘지 아파트를 연상했다 묘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기 위해 늙은이들이 청약 예금을 하고 몇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이 붙고 천당과 가까운 꼭대기 층은 로열박스가 되는 날이 없다란 법도 없겠단 생각을 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다음은 말로만 듣던 농수산물 종합시장 부지엔 간판으로 된 울타리만 쳐져 있고 다음은 또 들판이었다 들판엔 비닐하우스가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질서정연히 널어 써있어 농업지대라기보다는 최첨단의 공업지대를 보는 것 같았다 명륜동에서 살며 소공동으로 출간하기 10여 년 종로로 출간하기 20여 년이 되금만 그 사이에 창경원이 있다는 것밖에 모르는 그였다 그 사이에 창경원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서울시민으로서의 상식일 뿐 매일 보아수라고는 볼 수 없었다 만약 누가 요새 창경원 벚꽃놀이가 한창이겠네요 하고 그에게 물었대도 글쎄요 라고 대답할 줄밖에 모르는 그였으니까 그만큼 자기하고 상관없는 걸 무심히 보아 넘기던 그였다 그런 그가 평범하게 자기 없는 서울 변두리 풍경을 빨아들일 듯이 열심히 내다보며 그 하나하나에서 무언가를 감시하려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그를 감속같이 따돌리고 하룻밤의 자유를 즐기다가 돌아와 시침이 딱 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꾸는 녀석에게 이것 보렴 이것을 보고도 시침일 떼래 하고 들이댈 물적 증거를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끊긴 시간을 이열 수 없는 한 녀석은 남이었다 남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다 녀석이 그의 속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녀석은 얼마나 생금스러웠는지 숫제적이었다 그러나 점점 알 것 같았다 지난 날 수없이 녀석을 만나 왔음을 그의 꿈속에서 욕망 속에서 혜태가 석대 위에 올라앉았는 데서 서울은 끝났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나 밖에서 들어올 때 석대의 글씨는 어서 오십시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혜태는 공평무사한 경계의 표시가 아니라 서울 편인 셈이었다 하긴 서울 시민은 혜태를 좋아하니까 그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새로운 발견처럼 고개를 꺼덕였다 혜태가 양쪽에서 지키고 있는 관문을 지나도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무스름한 들판에 시뻘건 진 얼굴 무더기 무더기 쏟아놓고는 객토 사업지대라고 커다란 입간판을 세워놓은 걸 보며 하는 일을 일일이 표와 화기 좋아하는 것까지 서울 시골의 구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이 고개, 수진이 고개에서 내리실 손님 안 계세요? 그는 수진이 고개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차창을 향해 손까지 들고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이 고개라는 소리에 재빨리 수진동을 연상한 것까지는 총기 있었으나 수진이동 XX번지 조미숙을 찾기까지는 고난의 길이었다 연암은 평정도의 작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은 비탈길을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무엇에 홀려 한 곳을 뱅뱅 돌고 있는 것 같은 어지럼증이 났고 이러다 영영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곳 갈피는 깊고 복잡했다 그래도 그는 그가 가신 쪽지를 남에게 보이고 길을 묻지 않았다 때타지 않은 부끄러움 같은 게 그걸 망설이게 했다 천신망고 번지가 맞을 뿐 아니라 어젓하게 조미숙이란 문패까지 붙은 집을 찾고 보니 바로 그가 묵은 여인숙과 지척이었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뒤늦게 억울하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짜고 그를 속여 먹은 것 같아 괘씸하기도 했다 마당까지 통틀어야 그의 집 거실 넓이밖에 안 될 오막살이가 대문은 꼬챙이가 뻗친 철문이었다 손으로 건드려 보아도 꼼짝도 안 했다 그는 마른 입맛을 다셨다 나무의 대문 앞에서 덮어놓고 이리 오느라 하던 그의 아버지 때의 풍속이 문득 그리워졌다 여보십시오 말씀 좀 물어봅시다 철문한 웬만한 집 대문에 달린 출입문처럼 외짝인 데다가 낮아서 쇠꼬챙이 사이로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플라스틱 판때기로 하늘을 막아버린 이부사리만한 마당을 향해 방문이 기억자로 세 개나 나아있었다 그 세 개의 방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열리고 잠옷만 입은 여자 잠옷 위에 스웨트를 걸친 여자 내복만 입은 여자가 내다보았다 대낮인데도 그 꼴을 하고 있고 아직도 어젯밤의 짙은 화장이 더러운 덮개가 되어 남아있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보아 그들이 모두 조미숙이 아니더라도 조미숙과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들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그 세 여자 중에서 조미숙을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온갖 물적 증거를 다 갖다 대어도 녀석은 잘도 시치미를 떼고 있었지만 이번만은 안 될걸 그는 세 여자를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며 그의 속에서 녀석이 꿈틀에 주길 바랐다 세 여자 중 두 여자는 웃으며 그를 내다보고 있었고 한 여자는 새치만이 눈을 모로 뜨고 있었다 눈을 모로 뜬 여자가 맨발에 슬리프를 꿰고 나와 문을 열었대 문에서 나는 귀를 쓰는 것 같은 쇳소리에 작은 집이 진저리를 쳤대 아이 창피해 집까지 찾아오고 야단이야 눈매가 사나운 여자가 그를 왈칵 안으로 잡아 끌며 투덜거렸다 창피하기도 하겠다 시양년아 좋으면 좋다고 그래 보아하니 봉이다 봉 너 싫으면 놔줄래? 웃고 있던 여자들이 한마디씩 하고 문을 탁 닫았다 그는 여자가 잡아 끄는 통에 휘청하면서 손을 짚고 보니 벌써 마루 끝이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여자가 조미숙인 것 같았으나 녀석은 끝내 시침이 될 작정인가 보다 생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초면인데도 낯익은 얼굴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여자는 그렇지도 못했다 전혀 다른 생활권을 산 사람끼리의 이질감이 그 여자를 더욱 낯설게 했다 어서 올라오지 않고 뭘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마루 끝에서 머뭇거리는 그에게 여자가 독살스럽게 핀잔을 주었다 그는 얼른 구두를 벗고 마루로 올라섰다 그 여자의 방은 마루가 딸리고 또 한쪽으로는 부엌이 딸린 방이니까 이 집의 안방인 셈이었다 문패가 조미숙인 까닭을 알만했다 큰 경대와 서랍장을 빼고는 방바닥을 온통 꽃문이 있는 캐시밀은 이불이 차지하고 있어 발을 돌려놓을 틈도 없었다 먼저 들어간 여자가 이불을 들쓰다시피 하고 앉으니 약간의 틈이 생겨 그 사이에 그는 쪼그리고 앉았다 창피하게 무엇하러 집까지 찾아와요? 하여튼 주책이야 주소 적어주면서도 설마했지? 여자가 도끼를 약간 누그러뜨리고 교태를 부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대기 조미숙이요? 그는 매우 점잖게 말했다 그런 태도가 그쪽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밖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뭐라고요? 이 늙은이가 미쳤나? 늙은이란 소리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육십을 바라보지만 아직 맞대 놓고 늙은이 취급을 받아보진 않았었다 허허, 색시 말부르시 고약하군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오 그는 걷잡을 수 없이 점산하시고 있었다 여자는 그런 그가 혼자 보기 아까와 온 동네의 동업자를 다 불려 모아 함께 구경거리로 삼고 싶다는 듯 주위를 휘둘러보며 기가 차했다 그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네가 조미숙일이었다? 네, 소첩이 조미숙이라고 아래요 이 늙은이를 당장 내쫓아버릴까보다 미숙이 분을 못 이겨 그에게 삿대질을 했다 늘 적지근한 나이론 잠옷 소매가 팔뚝으로 흘러내리며 시커멓고 음탕한 겨드랑이가 들여다보였다 그는 얼른 외면을 했다 자네가 날 여관에 데려다 줬으면 알겠지만 내가 워낙 많이 취했더래서 통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건데 자네가 양해를 해줘야지 그렇게 화만 내면 쓰나 그가 차근차근 타이르듯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온건한 태도가 도리어 미숙의 비위를 크게 뒤뜰린 것 같았다 가뜩이나 독살스러운 눈이 불붙은 것처럼 핏발 소며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곧바로 심장을 겨누듯이 살기 등등하게 그의 가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다 뭐라고? 통 생각이 안 난다고? 이 은큼한 늙은이야 쇼타임도 아니고 밤새도록 사람을 한잠도 안 재우고 방아를 짓고도 통 생각이 안 난다고? 방아를 짓다니? 이 늙은이가 누구 기통 터져 죽는 꼴을 보고 싶은가 아유 내가 미쳐 미친다니까 방아도 몰라? 가숙 방아 말이야 늙은이가 기운도 좋아 다음날 나는 몸살이 나서 일도 못 나갔는데 영감은 멀쩡하게 일어나서 점잠 빼고 갔다며 그는 가숙 방아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자마자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앞이 캄캄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자가 거짓말을 시키고 있을 거야 저런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는담 그렇지만 혹시 또 모르지 녀석이라면 그럴 수 있을는지도 그는 아직도 그의 끊겨 달아난 시간을 지배했을 어떤 녀석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실은 여자의 말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채신없이 아양까지 떨고 싶은 걸 고질적인 점잠 빼는 벌어 때문에 적당히 얼버무려 가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날 밤 내가 자네를 건드렸다 이 말이지 그는 미숙이 또 한 번 죽을 둥 살 둥 분을 못 이기며 그의 가숙 방아 실력을 강조해 주길 바랐다 그러나 미숙은 입을 다물고 그를 노려보기만 했다 이글거리던 눈이 차갑게 날이 썼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늙은이가 일부러 찾아까지 와서 시침이 떼는 까닭을 이제야 알겠군 흥? 그렇지만 이번엔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걸? 무슨 소린지 알아듣게 해보게나 여자가 격련하듯이 신경질적으로 서랍장 맨 아래 서랍을 열더니 그 밑에서 어음을 꺼냈다 그가 잃어버린 300만원짜리 약속 어음이었다 아 그 어음을 자네가 보관하고 있었구먼 역시 직업의식은 있어 그는 그 어음을 보자 반색을 했다 순간적으로 거기까지 찾아온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후련해지기까지 했다 뭐라고요? 보관을 했다구요? 역시나 그 수법이었군 역시나 그 수법이라니? 술김에 큰 돈을 뿌리고 나서 술 깨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거지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던 것처럼 연극을 꾸몄지요? 나 이래봬도 산전수준 다 겪은 여자라구요 그런 장괘에 안 넘어가요 언젠가도 어떤 논팽이가 현금이 없다면서 제 수표장에다 100만원을 써주고 가더니 다음날 새해파랗게 질려오더니 싹싹 빕디다 10만원을 줄테니 제발 그 수표 돌려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빌면 나도 마음은 열린 연이니까 넘어가 줄 수도 있는 문젠데 영감님은 뭐예요? 아이 징그러 넝구렁이처럼 연극도 잘해 한 푼도 내줄 수 없어요 나도 그만큼 짐 빼고 번 돈이지 그저 빼앗은 돈 아니니까 생긴 건 그렇지 못한 노인네가 기운만 장산 줄 알았더니 속은 또 왜 그렇게 시커매요? 그러니까 그 어음을 내가 내 자유어사로 내놓았다 이 말이지? 저 저 시침 떼는 것 좀 봐 어쩌면 아휴 놀라워 내 이럴 줄 알고 증거를 남겼다구요 증거를 나도 수표에 대해 아주 무식쟁이는 아니거든요 여자가 그의 코앞에 들고 있던 어음의 뒷면을 보여주었다 몇 달이 건너온 이 소멘 끝에 그의 주소와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었다 틀림없는 그의 필적과 인정이었다 녀석 바로 내 녀석 지실이었다 이 지경까지 갔는데도 시침이 떼고 있을 작성인가 제발 뭐라고 좀 그래보렴 아는 채라도 좀 해보렴 거짓말 탐지기도 속아 넘어가게 굴지만 말고 얼굴이라도 좀 불켜보렴 그러나 녀석은 꼼짝도 안 했다 녀석이 과연 있기나 있는 걸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초조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몸에 밴 점잖고 짐작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섹시의 하룰밤 몸값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 나는 그 수표에 대해 사취계를 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자가 약간 주눅이 드는 것 같았다 법정에 서야지 뭐 법정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야 그걸 못하면 그 수표는 안 떨어져 내게 되는 거지 그럼 영감님도 같이 법정에 서야겠네요? 물론이지 아휴 망신이야 그럼 망신이고 말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영감님 얘기지 아휴 재미있어라 신문에도 놨으면 좋겠다 여자가 손뼉을 짝하고 크게 한 번 치더니 그 독살스러운 눈에 소년같은 장난기가 암홀암홀 서렸다 그는 처음으로 여자가 아주 밉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말 그러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해 한 번 해본 소리였지만 막상 그렇게 되었을 때 망신을 당하는 쪽이 누가 될 것인가 생각이 미치자 그도 피식 웃고 말았다 그도 피식 웃고 말았다 신문에 크게 나게 이야기를 멋더러지게 해야지 여절복통들을 할 거야 아마 여자가 혼자서 길길댔다 법정에서 할 요절복통할 이야기를 지금 나에게 해줄 순 없나 그래도 체면은 있어서 법정에서 망신당하긴 싫으신 괴로구려 여자가 야릇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솔직하게 말해보시지 영감님 여자가 눈을 찡긋하며 어깨를 친 손으로 그의 목을 감았다 목을 감은 손이 그의 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뭘? 또 한 번 방아를 찍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죠? 그쵸? 내 눈은 못 속여요 글쎄 영감님도 참 음축막힌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 쌓으렸다고 우리끼리 그런 사정도 못 봐줄까봐 뭘 우물쭈물해요? 사정은 무슨 사정? 여자의 손길이 그를 부축키려고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보다 한 발 앞서 그는 녀석을 부축해야 한다고 몸이 다를수록 녀석은 부축혀지기는 커녕 있는 척도 안했다 그 사정을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수? 영감도 참 난 다 안단 말이에요 술김이 기마에 좋은 양반치고 평소 구두새 아닌 사람 없다는 것을 오늘은 공짜로 재미 보러 왔죠? 한 번 왕찬 기마에 쓴 년줄로 공짜 거래를 터볼 속셈이죠? 나 이래 봬도 어리 있는 년이니까 오늘은 봐줄게 그렇지만 자주는 싫어 오늘은 어째 몸도 뿌덕지근하고 기분도 그렇지 않고 해서 일 나가는 거 비어 때릴 테니 우리 오브 턱에 재미 보자고 내 실력 영감님이 알고 영감님 실력 내가 알잖아? 뒤에서 턱을 만지작대던 여자의 손이 허리를 쬐며 육중한 척가슴이 그의 등을 눌렀대 그가 꼼짝도 안 하자 허리를 감은 손이 혁대를 끌어들고 바크를 만지작거렸대 그는 앞 지퍼를 움켜잡으며 여자의 손을 뿌리쳤다 그쯤에도 살아나지 않는 물건을 여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대 십중팔구는 이미 들켰는지도 모르는 일이건만 그는 아직도 밤새도록 방아를 찌었다는 실력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어디까지가 진담이고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그 지인이를 알 수 없는 여자를 그는 물끄럼이 쳐다보았다 생전 욕망이라고는 길들여 보지 않은 것처럼 허심한 그의 눈길과 마주친 여자가 처음으로 움찔 무한을 타며 장난질을 멈추었다 정말 고소를 해서 이 돈을 빼앗을 셈이에요 여자가 원망스러운듯 물었다 여자는 전혀 욕망이 깃돌여 있지 않은 남자의 눈에 겁을 먹은 것이었다 그녀의 방에 그런 눈을 한 남자를 맞아보기는 처음이어서 어떻게 취급해야 좋을지 몰랐다 세수 좀 하고 들어오겠어요 이런 꼴을 보여서 죄송해요 여자가 밖으로 나갔다 우선 자리를 피하고 생각을 가다듬으려는 것 같았다 한참 만에 세수를 끝내고 한결정결하고 노트가 나는 여자가 차를 한 잔 쟁반에 받쳐가지고 들어왔다 구기차예요 속병에 좋다고 해서 집에 그것밖에 없네요 고마워 속병이 있나? 속병 골병 다 있죠 뭐 우리 같은 여자 몸뚱이 성한 여자 있나요? 몸이 미천일 텐데 그러면 써나? 그러게나 말이에요 더 몸부리기 전에 딴스할 길을 찾아야지 영감님은 인정도 많으셔 꼭 아버지 같아요 그날도 그러시더니 그럼 방안이 뭐니 하는 상소리는 참말이 아니었겠군 그는 그 순간 안심인지 실망인지 구별 못할 야릇한 심정이 되며 다그쳤다 왜 이래요? 아직도 날 살살 꼬셔서 이 수표 권리를 빼앗으려는 장괴를 단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지 여자의 눈에 다시 독이 올랐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뭐예요? 점 사는 게 부뚜막에 오른 게 창피해서? 그 일에 당해 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감님이나 비렁뱅이나 밤에 거짓하긴 마찬가지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는 망설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다 얘기해 줄게요 그 대신 그 이상은 절대 상대 안 할 테니 그런 줄 알아요? 그날 영감님이 어지나 못 살게 굴었는지 기진맥진에 늘어진 날 보고 그래도 좀 안 된 생각이 들었는지 아까 하신 소리 같은 소리를 하대요? 몸 더 버리기 전에 딴 살길을 찾아가지 않겠느냐고요? 언제 적 짐승처럼 날 뛰었던가 쉽게 인사하게 굴더군요 내가 이래 봬도 눈기 하나는 여린 년이라 이슬음 저스름 묵은 소름에다 그날의 몸 고달픈 것까지 겹쳐 그만 훌쩍훌쩍 울며 현금 300만원만 있어도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내서 이 짓에서 발뺄 수 있겠노라 했더니 영감님이 깜짝 놀라더군요 단돈 300만원이 없어서 그 노릇을 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손자한테 천원짜리 세뱃돈 한 장 내주듯이 가볍게 그 수표를 내주셨어요 정말이에요 나도 그때 믿기지 않아 들은 풍어련이 있어서 이수를 해달라고 한 거고요 수표 받고 나서 우리 집 주소까지 써줬잖아요 보통 몸값하고는 달라서였어요 내 신세한탄값까지 포함된 거니까 법정에 서게 돼도 난 하나도 꿀릴 거 없어요 꼬지꼬대로 다 말해줄 테니까 장녀의 신세한탄을 듣고 300만원을 쾌히 내놓았다니 점점 더 그답지 않았다 그는 친척이나 친구의 어려움이나 불쌍한 이웃을 보고 주머니끈을 만지작 그리는 감상을 철저하게 배제하며 살아왔다 남에게 한 푼도 신세진 일도 없거니와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베푼 일도 없었다 찾다 지친 나머지 있는 것조차 의심스럽던 녀석의 존재를 그는 다시 믿으려 하고 있었다 녀석은 그의 끊긴 시간을 지배했을 뿐 아니라 그로서는 불가능한 짓만 하고 돌아다녔다 그는 녀석에 대해 분노하며 강하게 이끌리고 있었다 나 화장 좀 해야겠어요 슬슬 나가볼 시간이니까 그만 가주든지 구경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요 여자가 곱실곱실한 머리를 한 대 모아 수건으로 질끈통이더니 잠옷을 벗고 소매 없는 내복만 입은 채 경대 앞에 앉았다 브랫이 없는 내복 속에서 풍만한 가슴의 두 개의 유두가 도발적으로 밝게 있는 게 빤히 바라보였고 겨드랑이의 숲은 음섭해 보였다 그러나 녀석은 잠잠했다 여자가 콜드크림을 초덕였다 눈가의 기미와 잔주름이 한꺼번에 살아나 여자의 얼굴이 저량해 보였다 여자도 그걸 느끼는지 얼른 그것을 지우고 나서 몇 가지 크림과 화장술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두텁게 입혀갔다 눈화상, 입술연지, 볼연지까지 끝낸 여자가 수건을 풀었다 곱실한 머리가 용수철처럼 일어서며 전형적인 창녀의 얼굴이 완성되었다 여자가 거울 속에서 요염하게 웃었다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어딜 갈 셈이요? 어딘 어딘에요? 직장이지 직장이 어딘데?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 또 시작이야 여자가 자신의 극렬한 혐오감을 나타내기 위해 일을 갈았다 내가 색시 직장을 어떻게 알아? 직장이니까 무역회사나 은행점 되는 줄 알아요? 영감님하고 만난 캬바레가 내 직장이에요 그 캬바레가 어디 있는데? 요 아래요 가까워요 그럼 성남시? 이 영감이 누구 미치는 꼴을 보려고 작정하고 왔나 봐 그러니까 내가 네발로 혼자서 이 성남시에게 캬바레로 놀러 왔었다 이 말이지? 그래요 여자가 짖짖듯이 대꾸했다 이제 거의 모르는 척에 반발하기보다는 장단을 맞추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모양이다 거기서 내가 뭘 했을까? 캬바레가 뭐하는 데인지 몰라서 물어요? 술 마시고 춤추고 여자 남자 눈 맞고 나는 춤을 못 추는데 디스코를 귀차게 추던데요? 디스코? 그게 어떻게 추는 춤인데? 영감님 혹시 정신이 돈 사람 아니에요? 본인이 정신 돌았다고 말하는 돈 사람도 있던가? 영감님이 여기 와서 한 말 중에서 성한 사람다운 말은 딱 한 마디뿐이에요 나도 딱 한 마디라도 좋으니 섹시의 바란말을 듣고 가고 싶군 아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팔짝 뛰겠네 내가 여지껏 거짓말만 했다 이 말이군요 여자가 지친 듯 화장으로 일껏 공들여 지운 기미와 잔주름이 살아나 보였다 꼭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 내가 이 고장에서 꼭 찾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섹시의 바란말이 필요해 도와줘요 그가 목숨도 감동시킬 것처럼 성실하게 말했다 여자가 움찔했다 그러니까 영감님은 잃어버린 귀중품을 찾고 있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는 그가 놓친 시간을 잃어버린 귀중품에 비유하는 게 그를 떼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의 상큼한 눈꼬리가 벼랑간 곤두서더니 발길로 캐시밀은 이불을 걷어차더니 베개도 걷어찼대 경대 위에 놓인 돼지 저금통을 던지고 못난이 인형을 던지고 조화를 던졌대 깨지지 않을 것만 골라서 던지고 나서 잠시 망설이더니 경대 서랍을 열고 라이트를 하나 꺼내 그에게 던졌대 썩 꺼져 이 구두세 영감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버려 하룻밤 외도에 300만원씩 쓰는 부자 영감이 그까짓 거 하나 슬쩍 한글 눈감아주지 못하고 찾으러 와요? 째째하게 쓰리 찾으러 왔으면 솔직하게 달랠 것이지 고문하듯이 사람을 요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만신창의를 만들어 불게 할 건 또 뭐야? 당신 같은 늙은인 꿈에라도 다시 볼까 무섭다 어서 썩 꺼지지 못해? 여자가 발로 방바닥을 쾅쾅 구르며 포악을 부렸다 여자가 던져준 라이터는 그날 밤 없어진 그의 라이터였다 손수건 한 장도 허투루 잃어버리지 않는 성질 때문에 10년 넘어 지닌 상당한 고급품이어서 실제의 물건값 이상으로 정들고 길던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거 몇백 곱줄의 그날 밤의 손실 때문인지 허전하거나 아쉬워할 겨를도 없던 물건이었다 그러나 여자의 극렬한 분염을 당하고 보니 거기까지 온 목적이 마치 그거였던 양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모어본 벙어리처럼 말문이 막힌 채 빙글빙글 웃기만 하며 라이트를 주머니에 넣고 그곳을 물러냈다 그러나 성남시도 미처 벗어나기 전에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탕만 치고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이루어야 할 것은 물건이나 돈을 찾는 게 아니라 깜조같이 끊겨 달아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지배한 녀석과 그의 내부의 자아를 연결하는 일이었다 그 후 그는 표면상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단조롭고 규칙적인 그의 생활로 돌아와 있었다 매일 아침 16유니터의 인슐린을 손수 살 속에 찔러 넣을 때마다 그의 살은 어김없이 엄살을 떨었고 하루 3번씩 목구멍이 뿌듯하게 결핵약을 삼키며 인류는 마침내 결핵을 정복했다는 것을 신봉했고 이젠 완전히 자동화되어버린 아내의 정성이 마련한 하루 1800칼로리의 식단에 양계장의 닭처럼 구구구구 사육되고 왕복 4킬로의 아침 산책을 하고 온종일 돈을 이식하고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임대해준 부동산의 집세를 받으러 다녔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평양을 잃고 경도되어 있음을 느낀 건 아직은 그 자신밖에 없었다 그의 독특한 평양감각은 그의 가풍 속에 어쩌면 동양사람 모두의 도덕적 감각 속에 잠재한 중룡의 정신 비슷한 거였고 그가 당뇨병을 조절하면서 마침내 자기 것으로 한 삶의 지혜 세상 돌아가는 입법 같은 거였다 평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게 첫째 조건이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삶의 시작부터 종말까지를 일관한 장구한 욕망인 식욕을 조절할 수 있게 된 후부터였다 그가 세상 돌아가는 입법에서 극단은 피하고 안전한 중간을 취하는 평양감각에 유난히 예민해진 것은 그가 친구와의 동업에서 손을 떼고 들어온 상당한 목돈을 가지고 시작한 첫 사업은 부동산 투기였다 그때도 좋은 재산을 거기에 투입한 게 아니라 안전한 것을 몇 군데로 나누어 투자하고 손전히 그의 소일거리나 될 만한 액수를 남겨 시작한 게 뜻밖의 하는 족족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 마침내 부동산 붐이 일고 너도나도 돈보따리를 싸들고 변두리 개발 지역으로 몰려들 때 그는 그 일에서 손을 뗐다 그의 평양감각이 모든 사람이 쏠리는 것으로부터 비껴나라는 위험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투자한 것이 증권이었다 증권도 마치 그가 열기를 주도한 것처럼 그가 투자하자마자 불붙기 시작했지만 그 열기가 막바지에 오르기 전에 그는 부동산 때와 똑같은 위기여식으로 남보다 한 발 앞서 손을 뗐다 한참 재미 볼 때 손을 뗀다는 것은 쾌속으로 달리는 열사에서 뛰어내리는 것만큼이나 용기를 요하는 일이 것만 그는 해냈다 그의 평양감각이 그가 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 그는 그가 요새 걷잡을 수 없이 성남시에 쏠리고 있었다 어음을 찾기 위한 절차를 포기한지는 오래였다 그것은 조미숙한테 주어도 그만이었다 그렇다고 조미숙이란 여자한테 쏠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몸도 마음도 불능이긴 조미숙도 그의 아내나 딴 여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가 쏠리고 있는 건 실로 하찮은 거였고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였다 조미숙, 그 독살스러운 여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울까 느닷없이 그게 보고 싶으면 걷잡지를 못했고 그런 여자의 뻔한 신세 한탄에 같이 울어주었다는 녀석의 울음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향수처럼 가슴이 아려 고층 아파트 앞에서 성남 가는 버스를 타야만 했다 문득 그의 내부에서 야성이 회촌하는 것 같은 기미를 감지할 적도 있었다 그럴 때 조미숙의 원색적인 표현대로 가죽 방화라는 것을 한 번 못 떨어지게 시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이 몸이 따라오르고 있었다 조미숙, 그 암컷에 지나지 않는 그 조악한 정신과 음탕한 몸뚱이를 밤새도록 잠안재우고 울릴 수 있는 수컷은 군침이 돌 만큼 그를 매혹시켰다 그러나 그의 성남행은 번번이 허탕이었다 그 모든 것은 서울에서의 환상일 뿐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다 물론 번번이 허탕만 치는 건 아니었다 초행 때 라이트를 찾았듯이 서너 번의 한 번은 만년필도 찾고 시계도 찾는 일이 생겼다 조미숙은 그의 방문에 진저리를 쳤고 가끔 히스테리가 발작하면 처음 날처럼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내던졌다 처음 날엔 깨지지 않을 것만 골라 던졌지만 점점 깨질 것, 위험한 것도 가리지 않고 그에게 던졌고 달겨들어 쥐어뜯기도 했다 그러다가 길길이 뛰면서 악다구니를 치고 만년필도 내놓고 시계도 내놓았다 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면서도 그 정도의 수학이라도 있을 땐 그는 잠시 후련했다 그가 나타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조미숙에게 고문과 같은 고통을 준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는 그런 과학을 즐기고 있었다 이제 그날 밤 잃어버린 물건을 다 돌려받아 더 이상 찾을 게 없는데도 무언가 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거의 시달리다시피 하며 성남시를 찾는 날 조미숙은 이사가고 없었다 옆방에 살며 조미숙과 그와의 기묘한 관계를 눈여겨본 여자가 흰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와 조미숙과의 인연이 되었던 족지와 같은 필적의 편지와 300만원짜리 어미 들어있었다 편지 사연은 간단했다 이것만은 안 내놓으려고 했는데 마저 내놓겠어요 영감님이 이겼어요 아무쪼록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대신 날 찾을 생각일랑 말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영감님은 또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천당이라도 피해 지옥으로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제 계산 끝났어요 업 날짜는 내일로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이런 것 중 몇 분 안 되는 현금만 빼고는 다 돌려받은 셈이었다 유실물을 완전히 되돌려받은 지금 오히려 그는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자신과 자신의 일생을 제대로 가눌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조미숙이 어느새 그를 그렇게 깊숙이 그렇게 넓게 차지하고 있었던가 처음에 그는 조미숙을 다시 못 보게 된 게 그렇게 허전한 줄 알았다 버스가 낙타 등의 한 봉우리 같은 수진이 고개를 넘었다 앞으로 무엇으로 소위를 할 것인가 그는 가끔 성남시를 찾는 게 비밀스럽고 화려한 일탈이었던 것처럼 그거 없는 앞으로의 나날이 한없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어서 오십시오 두 마리의 혜태가 맞아주는 서울의 관문을 벗어가 지나갔다 비로소 그는 성남시 어디엔가에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녀석이었다 녀석은 어쩌면 자신이었다 그의 유실은 엄청났고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성남시 쪽을 돌아다 보았다 혜태의 글씨는 안녕히 가십시오로 바뀌어져 있었다 안녕 앞으로 다시는 성남시를 찾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녀석은 탐색하는 일로부터 노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작은 시험관 속의 현상처럼 반하지 않다는 게 갑자기 무서워졌다